이게 다 같이 아래요 와우 ! 아! 아! 요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는 생기가 있으면서 자본한 느낌.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 정서랑 서양 정서가 믹스되는 느낌. 아메리카노는 진짜 맛있는데 못 먹는 사람도 이집 보면은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. 이따가 한 번 과장님한테 원두 뭐 쓰시냐고 물어봐야 되겠네. 여기 원두 뭐 쓰세요? 원두 맛있죠? 원두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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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배연 선생님한테. 네네. 이렇게 홍보도 하고 싶은 거 없어요? 네. 고맙습니다. 이 집의 평가 커피 아메리카노는 5점 만점 중에 5점이랍니다. 근데 이게 호불호가 갈릴 겠어요. 커피를 좀 순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5점. 근데 진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부족할 거에요. 누구나 그냥 쉽게 그냥 마실 수 있는 호불호가 그래도. 어 호불호 없이 진짜 맛있네. 아 뒤에 왜 연해졌는지 알겠다. 얼음이 작아져서. 근데 좀 연해졌어. 그리고 꼭 홍콩 와플과. 아까 치즈케이크. 어쨌든 치즈케이크는 너무 맛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외관과 야외 카페 분위기도. 와우 블루브에 있는 사진들보다 이렇게 직접 와서 있는 게 더 실감나고 더 좋았다는 평. 근데 나 블루브보다 훨씬 좋아요. 그럼 평점 5점 만점 중에 총 털어서 여기다. 4점 만점. 이 맛집 인정. 왜냐면 우유 너무 많이 드겠어. 커피 맛이 더 올라. 그리고 이거 아메리카노가 첫 맛은 좋아서 오전이거든요. 첫 맛. 근데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랑 희석되잖아요. 그러면 너무 연해져요. 커피 맛이. 그래서 첫 맛은 오전인데 녹았을 때 좀 맛이 많이 연해져서 좀 아쉬웠어요. 동양 감성, 서양 감성에 좋아. 보통 이럴 수 있어요. 갬성이라 하시죠. 갬성. 다음 주에 봐요. 다음 주에 뵈요. 다음 주에 뵈요. 감사합니다.